경기도 구리시 부정선거, 4.15 총선 부정선거 엉뚱한 곳으로 물타기 하지 말아라. 똥긴놈이 성질 낸다고 부정선거 추적한 사람들에게 덮여 씌우려 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의 정체는 과연 무엇인가? The Wolf is Freedom United에서 진행하는 생명의 항해 TV 안재철입니다.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사진 속에 그 사람을 찾습니다. 191회 방송으로 4.15 총선 부정선거 탐방 루퍼 시리즈 45번째 봉보도입니다. 4.15 총선 부정선거를 회책한 자들은 마치 선한 양인양 얼굴을 들이대며 자신들의 불법을 감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 구리시, 남양주, 서울 광진구, 서울 종로구, 전주시 등 전국적으로 자행된 부정선거 관련 자료를 생명의 항해 TV에 제보하여 저희가 정밀보도를 하게 도와준 서양기 목사를 구속하려고 그동안 검찰은 온갖 만행을 다 처질렀습니다. 그동안 검찰 15명이 아침 7시서부터 밤 11시 반까지 집을 압수수색을 하였고 검찰의 불려가 마치 저 범죄를 저지른 양 온갖 윽박지르는 언행까지 당하는 수모를 겪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구리시 사전투표지만을 개표하는 테이블에서 무더기로 나온 4월 15일 당일 본투표 용지를 부정선거 의혹으로 제보한 이종원 선생은 지금 검찰의 구속 심사까지 하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생명의 항해 TV에서는 이번 구리시 부정선거 의혹을 최초로 보도했던 방송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의 부당한 횡포에 맞서 법적 투쟁을 하고 있는 서양기 목사와 이종원 선생의 변호사 비용을 위해 여러분의 후원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후원은 저희한테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고 서양기 TV를 운영하고 있는 서양기 목사님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도 구리시에서 나온 4월 15일 당일 본투표지 용지 사건과 사전투표 투표지가 색상이 다른 두 가지가 나온 문제점, 사전투표지를 개폐하기 전에 아무 곳에서나 보관하는 문제점 등은 이미 지난 4월 21일 생명의 항해 TV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보도를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하나하나 앞으로 한 열 번에 걸쳐 자세히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한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관리 매뉴얼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니고 이번 4.15 총선 부정선거를 총괄주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발행한 것 때문에 자기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장면은 제2항 관외선거인 회송용 봉투 우체국 인계 사전투표 기간 중 매일 회송용 봉투 우체국 인계란입니다. 여기에 사진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경기도 구리시 개표현장에 체력단련실에 잠깐 보완되어 있던 사전투표, 관외투표함에서는 분명히 이와 같은 투표용지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관외투표함으로 사용한 청가방에 있는 투표용지는 모두 우편봉투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선거관리위원회의 네모난 도장인 청인이 빨간색이고 투표관리관의 확인도장도 빨간색입니다. 당연히 비례대표용지는 길어서 여러 번 접어서 우편봉투에 넣었고요. 체력단련실에 들어가서 누가 훔쳐나왔느니 어땠느니 말장난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를 비난하라면 사전투표 용지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는 그 정도는 공부를 하고 비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듣던 소리가 맞는 소리가 있죠. 공부 좀 해라, 공부. 공부에서 남주냐? 먼저 4월 15일 당일 본투표 용지는 기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떠한 이유에서든 개표현장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본투표 용지는 버젓이 개표현장에 있었으며 사전투표 관외투표함을 개표하는데 당일 본투표 용지가 무더기로 많이 나와서 개표 참가니니 당연히 이상하다고 항의하니 개표현장에 일하는 개표사모하니 궁금하면 부정선거인지 확인해 보세요 라고 하며 준 것이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경기도 구리시에서는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것 같이 사전투표, 관외투표함을 개봉하고 개표를 하는 과정에 비례대표용 투표용지가 두 가지 색상이 나와 한바탕 소란이 있어서 지역선거관리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와서 두 가지 색상이 맞다고 인정하고 갔을 정도였습니다. 더군다나 가장 의심스러운 것은 개표 참가니니 사전투표 개표하는 곳에 있었는데 어떻게 4월 15일 당일 본투표 용지가 거기서 나올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주장이 맞는다면 들키지 않기만 한다면 부정선거를 위해서 무조건 아무것이나 마주구잡이로 거기에다 집어넣었다는 소리가 되는 것이죠. 이번 선거는 저희가 여러 번 보도 드린 바와 같이 서울 광진구에서 보듯이 사전투표 용지를 개봉하는 곳에서 아예 한 통에서 거의 3배에 달하는 일반 투표함에서 나오는 투표지의 3배에 달하는 투표지가 무더기로 그것도 당일 투표지 용지가 본 투표 용지가 무더기로 나오지 않았나 별의별 작태가 다 벌어졌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사전투표, 당일 본투표 모든 것에서 불법 조작을 할 수만 있었다면 무슨 짓이든 다 벌였기 때문에 이런 부질서한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지난 4월 21일 방송했던 내용을 그대로 다시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분실이 되었느니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작은 실수니 어쩌니 말장난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체국에서는 사전투표, 관외투표, 우편봉투를 모두 파기폐쇄하고 다시 만들어 놓고 그 외에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불법선거를 자행해 놓고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해대고 있는지 정말 가감입니다.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광진구 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명의항의 TV에서는 이번 경기도 구리시 부정선거 의혹을 최초로 보도했던 방송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의 부당한 횡포에 맙서 법적 투쟁을 하고 있는 서양기 목사와 이종원 선생의 변호사 비용을 위해 여러분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후원은 저희한테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고 서양기 TV를 운영하고 있는 서양기 목사님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에 들어가 생명의항의 TV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올피스 프리덤 유나이티드는 미연방정부 승인 세금공제번호 501C3를 보유한 비영리 법인입니다. 더올피스 프리덤 유나이티드는 지난 20년간 1945년 대한민국의 해방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건국을 지원하고 6.25 한국전쟁 당시 공산주의자들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낸 미국의 인도주의와 인류애를 세계에 알리고 확고한 국가안보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것을 알려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더올피스 프리덤 유나이티드는